신약성서 읽으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성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거를 읽으면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하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숙하시죠? 친숙하다도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이는요 친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셔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나한테 길거리에 나갔고 너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세요 귓사대기 맞을 거예요 여기 오늘 같이 온 친구들하고 야 우리 오늘 강의 끝났으니까 명동에 가서 우리 먹고 마시고 놀자 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사이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먹고 마시고 놀자 하면 모르는 거예요 본당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본당신부 할 때 5년 동안 사먹을 했는데 교우들하고 한 번도 먹고 마시고 놀자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당신부하고 추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돌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섯 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 오르르르 까꿍 이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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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재롱 피고 얘는 그냥 껌뻑껌뻑 쳐다만 보는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언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근데 대한민국에 보면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커요 이번에 미국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교황님은 항상 전용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나라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을 타고 오셨죠 이번에 미국에 갈 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가셨어요 근데 교황님이 딱 비행기를 타자마자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미국으로 가는 내내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원하지 않는다 나를 여기 있는 모든 탑승한 모든 승객하고 똑같이 대해줘라 거기에는 무슨 추기경도 탔을 거고 기자단도 탔을 거고 수행원도 탔을 거예요 근데 교황님은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황님은 내릴 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승무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도 있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13억 명의 대표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니에요 가톨릭 신자가 지금 13억 명이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분이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교황님을 수행한 승무원들이 마지막에 후기를 쓴 거를 제가 읽었는데 자기네들은 너무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던 그 교황님을 모시고 가면서 인생의 최대의 비행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교황님도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모 항공사의 부사장은 땅콩 안 까줬다고 매뉴얼 판으로 자기 직원 자기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죠 자기 직원 손가락 마디를 때리고 무릎을 꿇히고 그 다음에 강제로 용서를 청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돌려서 그 중요한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돈 있으면요 갑질을 너무나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갑질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분들 은행에서 근무하는 분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 심지어 전화 마케팅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일을 하느냐 하면 700만 명 정도가 일을 해요 그 700만 명들은 매일매일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무시하라고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존중하라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죠 작년에 서울의 한 부자 동네에서 70살 먹은 아줌마가 70살 먹으면 아줌마예요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유엔에서 나이 재정립이 나왔어요 나이 재정립이 나왔는데 한 살서부터 17살을 미성년이라고 해요 미성년 17살을 18살서부터 65살을 청년이라고 해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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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한 얘기예요 유엔에서 65살까지는 청년이라고 해요 나는 65살 미치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청년이 많아 지금 여기에 청년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모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청년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청년에 만약에 내가 65이 돼서 애도 다 키웠고 결혼도 다 시켰고 나는 이제 늙었다 65이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65살이 언제 죽느냐 하면 100살쯤 죽을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냐면 35년 동안 매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65 난 이제 청년이 이제 끝났네? 66살서부터 79살까지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중년이라고 그래요 중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이 한 얘기예요 유엔이 66살서부터 79살 자 나는 66에서 79살이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이게 다 중년들이에요 중년들 아줌마들이 지금 79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살서부터 79살까지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자퇴하세요 다 자퇴하시고 어디에 다시 들어? 성모에 가입해야 돼요 성모에 성모에 80살서부터 99살을 노년이라고 그래요 노년 노년 그리고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노인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노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노인 한 명도 없어요 이제 100살쯤 되면은 그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 이제 나가 늙었으니까 이제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70살 먹은 아줌마가 부자 동네 아줌마가 1층에 있는 경비 아저씨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부른대요 어이 경비 그럼 경비가 와서 5층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간식 먹으라고 떡을 던져준대요 5층에서 1층으로 여러분들 개한테도 5층에서 1층에 던져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간식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드시라고 이렇게 개한테도 드시라고 내가 이렇게 줘요 하물며 사람한테 5층에서 1층으로 제가 그 후기를 좀 읽어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하고 친했대요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1층에서 받아 먹는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그것도 꼭 유통기한 지난 걸 줬다는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이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죠 오죽하면 분신 자살을 했겠어요 이분이 한 달 동안 피부 이식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우리 사회는요 돈 있으면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며칠 전에도 수압으로 스킬하고 무슨 악세사리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점원들한테 이거 고쳐주지 않는다고 무릎 꿇히게 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끼리 무릎을 꿇히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은 그 제품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다고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그 돈을 쓸 만한 인격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있고 뭐가 없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누가 가장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태호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떼, 염소떼 나눠놓고 양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늘나라를 차지해라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늘나라를 차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낙은에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게 곧 내게 해준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노숙자의 집에 가서 노숙자들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했어 그러면 그 노숙자한테도 대접했지만은 누구한테도 대접한 거야? 그렇죠 노숙자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대접받았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대접받은 걸 다 갚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노숙자들한테 한 번도 대접해 준 적이 없어 마지막 날 예수님한테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려운 이웃한테 잘 베풀어 준 사람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어 내놓으라고 내가 해준 거 해준 거 내놓으라고 따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근에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들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돼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슬펐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사장님을 하나 만났어요 도시락 업체, 그것도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락 업체 사장님인데 우리도 고객을 존중해야 되지만 고객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쫓겠다 이거예요 그 선언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참 재미나요 공정서비스 권리 안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참 멋있죠?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로마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맥주집에 신학생 때 갔으니까 맥주 막 먹을 때잖아요 맥주를 먹으니까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 웨이타, 웨이타 계속 불렀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딱 오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왜 우리 직원을 종부리듯 부리느냐고 술 떨어진 거 알면 우리가 찾아가서 필요한 거 있느냐고 물어볼 텐데 왜 내 직원을 종부리듯 부리느냐고 이렇게 종부리듯 부리는 당신은 여기서 맥주 먹을 자격 없다고 나가라고 그런데 이게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가면요 아줌마 아줌마 못 불러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돈 주고 부린다고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 아줌마 왜 안 갔다 와 안 갖고 와 이게 종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이 뒷말이 더 멋있어요 상품과 대가는 동등한 교환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잡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물건 살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언어나 행동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아이들을 방치하여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하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이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래요 수호천사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치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나는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치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그 치질이 복도 없는 년도 수호천사가 한 분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수호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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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지금 수호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수호천사가 여러분들 가장 곁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수호천사가 항상 여러분들을 수호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수호천사 한 분씩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가진 자 편에 서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 편에 서세요 부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죠? 부처님 아버지는 왕이었어요 공자님 아버지는 관리였어요 마호메트 아버지는 큰 부자 상인이었어요 물론 마호메트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돈 벌러 나갔다가 죽어요 그래갖고 마호메트는 유복자 유복자 예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예요? 목수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론 배울 때 예수님 아버지는 성부라고 예수님 아버지 직업은 하느님이었어요 하느님 예수님 양아버지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2000년 전에 목수는 하루에 두 끼 정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당신이 선택해서 올 수 있었는데 굳이 가난한 집에 택해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태어날 때 천사들이 누구를 초대하느냐 하면 목동들을 초대해요 야! 사망은 자기네들이 찾아온 거고 예수님이 초대한 건 누구냐 하면 목동들이에요 저기 대단한 분 태어났으니까 가봐라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한 사람들은 목동들이야 우리가 알퐁소 토대의 별이라는 책을 읽어갖고 목동을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중동에 가보면요 세상에 더러운 게 목동이에요 그래서 목동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래 도둑놈들이라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래 왜냐하면 한번 풀두로 양, 염소 풀두로 나가면 한 달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머리 안 가 내가 가서 보니까 머리에 떡을 칠하고 다녀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또 밤낮에 기온차가 많으니까 옷을 몇 겹을 입고 한 달 동안 안 빨고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 나는 목동들을 예수님은 첫 손님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초대하겠다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활동하실 때는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팔 오그라드는 사람, 등 굽은 여자, 다리 오그라드는 사람, 몸 썩어가는 나 환자, 몸 파는 여자, 나라 팔아먹은 세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그래요 저는 신약성서 읽으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성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거를 읽으면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하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숙하시죠? 친숙하다더라도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이는요 친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한 사람들 오늘 이거 끝나고 나는데 길거리에 나갖고 너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세요 귓사대기 맞을 거예요 여기 오늘 같이 온 친구들하고 야 우리 오늘 강의 끝났으니까 명동에 가서 우리 먹고 마시고 놀자 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사이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본당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본당신부 할 때 5년 동안 사먹을 했는데 교우들하고 한 번도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당신부하고 추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루카복음 7장 8절에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래요 먹보요 술꾼이라 저도 본당신부 할 때 사먹을 하는 기본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였어요 사먹의 기본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였어요 장례가 나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초상집에 갔어요 초상집에 가서 장례 전날 가서 소주 한 병 내오라고 그래요 그럼 상주 전부 다 오라고 그래요 상주들하고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어떤 병으로 돌아갔는지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한 시간을 그렇게 소주 한 병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강론 할 준비할 필요가 없어 강론 왜냐하면 강론 때 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고 가족은 어떻게 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왔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강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초상이 났는데 내가 그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냥 장례만 따왔어 그 강론은요 그 고인들하고 남아있는 유족들하고 아무 공감대가 없는 강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신약성서를 읽을 때 너무너무 착착 쉽게 와닿죠 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성소구절인지 몰라요 어떤 가르침보다 위대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 해요 저도 87년도에 시각장애자들하고 1년 동안 여기 상계동에서 먹고 마시고 놀아봐서 87년도에 내가 그분들하고 1년 동안 살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가 가장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래요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들 어때요? 애기 낳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막 100일, 200일 된 애들 보면 손가락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 보면 애 손도 막 먹고 발도 막 먹잖아요 막 먹어 보니까 먹을 기세야 먹을 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이거 비벼내고 그러는데 나한테 한다는 애가 신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이걸 넣는데 어떻게 안 아파 눈알이 터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눈에 넣어도 안 아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렇게 애기를 보는 기쁨은요 그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 시에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돌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 시에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고 하냐면 눈 떴다!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섯 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 오르르르 까꿍! 이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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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재롱 피고 얘는 그냥 껌뻑 껌뻑 쳐다만 보는데 이 애기를, 그래서 애들은 한 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한 살 때 여러분들 그때의 그 기쁨 평생 할, 애들은 두 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지 아세요? 한 살 때 이미 다 했어 그런데 뭘 두 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서른 살 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애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손으로 만져서 눈이 이렇게 생겼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입이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번은 도봉산 성당에서 우리 시설분들을 초대를 해갖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가서 보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 그런데 옆에 있던 형제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학사님, 우린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 그랬더니 보여야지 골라 먹죠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냄새는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골라 먹죠 그러니까 옆에 봉사자들이 한 분씩 앉아서 고등어 들어갑니다 두부 들어갑니다 김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딱 음식 차려놓으면 막 김치, 고등어, 묵은지 절여놓은 거 이분들 입에 군침이 돈대 딱 보면 막 깍두기 쫙 빨갛게 해놓고 막 김치찌개 두부 딱 올려줬으면 입에 군침이 돈대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먹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먹고 입에 군침이 도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My mouth is watering 그래요 군침 돈다 My mouth is watering 근데 그분들은 눈으로 먹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지질이 복도 없긴 뭐가 지질이 복도 없어 이 눈으로 벌써 음식을 먹는데 이거 눈알 하나 갈아내면 1억이라는데 두 개 갈아내면 2억인데 2억을 끼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무슨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또 87년도는 인천에서 수원에서 전철이 전부 다 의정부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시각장애자들이 전철에서 바구니 들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러고 가면 500원씩, 1000원씩 줬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루 종일 전철을 오고 가면서 모으면 그때 돈으로 꽤 컸대요 15,000원, 2만원 됐대요 그때 돈으로 그러면 창동이나 도봉역에서 딱 내리면 도둑놈들이 따라다니다가 역에서 나가면 그걸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 하루 종일 고생한 건데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나가느냐 하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자기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애들은 그거 일 나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매일 우리 시설 마당에서 애들이 울어 너 왜 울어? 그러면 자기 일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나가는데 애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낚아채 갖고 엄마 아빠가 나 데리고 나간다고 그럼 엄마 아빠 손잡고 지팡이 잡고 전철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면 수원이나 인천은 아무 상관없대요 창동이나 도봉역에 딱 그 전철을 지나갈 때 되면 누굴 만나냐면 반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반 친구들이 그걸 보고 다음날 학교 가서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제 엄마 손잡고 구걸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그 나이에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먹고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으면 그분들의 아픔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정말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강생이라는 말 참 많이 듣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강생하셨다 그냥 몸만 오신 게 아니에요 삶 자체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뭔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때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너희들을 위로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마지막 날 유언이야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크리스찬이 2천만이 있어요 개신교 1,500만 가톨릭 500만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왜 세례받았냐면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세례받은 거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2천만 명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에 보면 2천만 명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간 적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가신 것 같아 너희들 서로 괴롭힐 수 있는 한 괴롭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서로 괴롭히는지 작년 4월 6일 날 윤승주 일병이 죽었어요 군대 간 지 4개월 만에 4명의 선임이 괴롭혀서 그런데 어떻게 괴롭혔느냐 하면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강제로 먹였다는 거예요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그리고 가래침을 뱉고 그걸 핥아 먹으라고 그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죽기 이틀 전에는 냉동 음식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얼굴을 때리고 밥알이 튀어나오면 다시 삼키라고 그러고 핥아서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윤승주 일병 사돈 쪽에 청년회과 의사가 있어요 젊은 애가 기도가 막혀 죽을 리가 없다 한번 시신을 다시 보자 시신을 꺼내봤더니 온몸에 피멍이 다 들은 거야 이틀 동안 마대자루로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맞아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아 죽은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그런데 윤승주 일병은 군대 가기 전에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리고 과 대표였고 이렇게 멀쩡한 아이가 군대 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군대를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군대를 개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애들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다 망가져서 들어가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 여러분들 남자애들 보면 눈빛 보면 어때요? 살벌하지 않아요? 눈빛 딱 마주치면 어떤 놈이야 걸리든지 내가 오늘 가만히 안 놔도 이런 기세예요 우리나라 지금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 경쟁 속에서 경쟁만 가르치고 협력, 이해, 양보, 사랑 이런 게 안 배워요 경쟁, 출세, 1등만 배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눈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군대 가서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군대 가기 전에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요즘 대한민국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뭔가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잘 못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예요? 홍익인간 그건 4348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한 얘기고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돈이야 돈 돈이라면요 무슨 짓이든 해요 정말 지난 70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많이 벌었어요 참 많이 벌은 날 전 세계 다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차 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는 옷 입고 여러분들처럼 잘 먹는 나라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서 시비 안에 들어요 시비 안에 들어요 참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무슨 영국에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우리나라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은 이뤘는데 너무너무 잘 살긴 하는데 기쁨이 없는 나라야 전부 다 여기다 헬 조선이에요 지옥 조선이에요 지옥 조선 우리나라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내가 보기엔 너무 잘 사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근데 아직도 돈이야 아직도 돈 돈 돈 아직도 경제 경제 그래요 정의 인권 자유 생태계 자연 이 높은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경제 경제 경제예요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왜 침몰했어요 돈 때문에 침몰한 거예요 6천 톤급 큰 배들은요 배 밑에 평형수를 심어야 돼요 이렇게 다 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4분의 1백 개 평형수를 안 담고 4분의 3은 뭐 실은 거야? 돈 실은 거예요 돈 그러니까 304명이나 죽었죠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249명 피어보지도 못한 그 꽃들이 249명이 죽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모두의 책임이에요 세월호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 55명이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핀란드라는 나라는 건국이념이 뭐냐면 나눔이야 나눔 이 나라는 러시아의 100년 지배를 받아요 100년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해요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 진짜 잃었던 나라를 찾았으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이냐 국민들이 그래요 콩알 한쪽이라도 나눠 먹자 그래서 이 나라는요 가난했을 때부터 나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잘 나눠요 지금까지도 지금 국민소득 6만 달러예요 이 나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도 전부 공짜로 대학 다 다녀요 그리고 기숙사도 다 공짜야 시골에서 헬싱키로 공부하러 올라왔어 그러면 기숙사비 다 국가에서 다 대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할까봐 책 사볼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할까봐 아르바이트 하지 말아 공부해 그러면서 책값 하라고 모든 대학생들한테 한 달에 43만 원씩 용돈을 줘요 모든 학비도 안 되는데 용돈도 줘 이 나라는 석박사까지 공짜예요 프로그램 참여하면 석박사까지 다 공짜예요 그러려면 뭘 많이 내야 돼?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 나라는 한 7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를 내냐면 320만 원 정도 내요 이 정도 내야지 대학생들한테 용돈까지 주죠 대한민국도 애들이 등록금 못 내가지고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애들 대학생들 등록금 공짜로 해주기 위해서 700만 원 버는 사람들 320만 원 돈 내십시오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빨간 띠 두르고 결사반대 결사반대 박근혜 정부는 자폭해라 막 이러고 아마 할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이 정이 많은 나라래 저는요 대한민국 정 많은 나라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이 많은 나라가 해외 입양 1위를 해요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 1위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유타라는 곳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몰몬교도가 많은 데예요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엄마, 아빠는 100이냐 근데 애들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그 한 식당에 세 쌍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세 부부 쌍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애들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걔네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해외 입양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2위가 어딘지 아세요? 필리핀이에요 3위가 우간다, 4위가 인도, 5위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2배, 3배 잘 사는 나라예요 2배, 3배 잘 사는 나라에서 해외 입양 1위를 하고 있는데 정이 많은 나라예요? 정이 많은 나라 아니에요 또 제가 요즘 잠비아 도와준다고 한 3년 동안 한 10억 정도 잠비아 도와줬어요 가서 농장 도움 한 20만 평 꾸며주고 소도, 돼지도, 닭도, 옥수수밭도, 감자밭도 다 해놨어요 근데 나한테 전화해갖고 이렇게 전화, 항의하는 분들 참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가서 도와주느냐고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미국에서 밀가루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밀가루 그래서 우리 천주교하고 밀가루하고 인연이 많아요 정부를 못 믿으니까 밀가루를 얻다 줬어? 성당에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밀가루 받아 먹으려고 세례받는다고 해서 밀가루 신자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배고픈 시기를 미국에서 원조 받아갖고 버텨냈어 그럼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1조 달러가 넘는 나라가 아홉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홉 번째 1조 980억 달러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받았으면 줘야지 받고 우린 꿀떡 하고 끝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OECD 국가 중에 가난한 나라 안 도와주기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뭐가 정이 많은 나라예요 말로만 정 많으면 다예요 정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지난주에 동창 모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신부님을 만났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서울의 한 시내 한복판에 지적장애자들 작업장을 학교에 중학교에 만들으려고 하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대요 우리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은 들어와도 지적장애자 작업장은 못 들어온다 참 아니 걔네들 얼마나 삶에 목말라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우리 동네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동네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심지어 어떤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핵시설은 들어와도 지적장애자 시설은 못 들어온다 이게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님비라고 그래요 님비 요즘 우리 평창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로가 뻥뻥 나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 바로 옆에 도로가 나요 근데 거기를 터널을 뚫어요 강의 중에 다이나미폼 터질 때 막 건물이 울려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그래요 신부님 저렇게 바로 터널을 뚫는데 반대 안 하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저거 반대하려면 5년 정도 걸려 매일 도로에 두려워야 돼 나는 내 인생 매일 도로에 두려워야 돼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리고 1화는 우리 옆으로 지나가는 거 2화는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대한다고 칩시다 그럼 2화는 누구한테로 지나가는 거야?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 옆길은 안 되고 옆에 마을은 괜찮고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누가 우리 정이 많은 나라라고 그래요 1970년대 우리 구로공단에서 동대문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돈 많이 벌으니까 우리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이 국가가 지금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그때서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나중에 잘해주고 나중에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대한민국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외환보유가 세계 6위예요 3,600억 달러 그 다음에 10대 기내 사내 보유금은 5,000억 달러예요 515조 그런데 지금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누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시간 노동임금이 5,580원이에요 이거 노동자들이 만 원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6,030원 했어요 내년에 1시간이 6,03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만 원 이탈리아, 스페인 만 원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잘 사는 프랑스는 만 2,000원 독일은 만 3,000원 미국은 2020년에 모든 노동자들한테 1시간에 만 7,000원 주기로 국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무시당해도 돼 니네들은 돈 이게 5,580원이면요 한 달 22일 일하면 얼마 버는 줄 알아요? 98만 원 받는 거예요 98만 원 그거 갖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기업에는 515조나 있으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세금으로 세금으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삼성이 아시아 최고의 부자 가문이 됐대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왜 너무너무 창피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1조 달러야 일본은 6조 달러, 중국은 14조 달러야 그럼 최고의 부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나와야지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회사 운영을 잘하기도 했지만 중소기업, 하청업체들한테 1,000원 줄고 500원 주고 그 나머지 500원 갖고 아시아 1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거지 한 기업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가 왜 망했어요? 그리스가 한두 부자 자기네들 세금 다 뒤로 돌리는 바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중에 나누긴 뭘 나중에 나눠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지 국가가 잘 사는 거예요 호주만 해도 광부들이 연봉이 얼마냐면 1억 2천이에요 광부들이 내가 지금 호주에 나하고 같이 봉사활동 다니는 치과의사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의사가 있는데 어저께 나한테 한 얘기예요 신부님 호주에는 백완공, 전기공, 목수가 저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아주 능력 있는 치과의사인데 돈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나중에 나눠주긴 언제 나눠줘? 나중에는 다 굶어 죽고 난 다음에 나눠줘요 나누려면 언제 나눠야 돼? 지금 나눠야 돼? 지금 내가 성당 질 때도 부자들한테 신축 헌금 좀 하시죠? 그럼 신부님 나중에 땅 팔림을 할게요 나중에 땅 팔림을 할게요 이런 분들은요 절대 안 해요 착한 일도 많은 사람들 신부님 내가 나중에 돈 벌면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착한 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해야 돼 할려면 지금 해야 돼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친구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과 감정적 교류가 생기고 소통을 하며 친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와 가치관이나 생각이 비슷하고 취향도 잘 맞아서 가깝게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랜 친구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지 와 같은 말을 하며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대화를 승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깁니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훈수 두기를 좋아하고 묻지 않아도 계속해서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의 내용을 들어보면 나를 위한 진심어린 충고라고 보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자기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박하는 말을 들으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과민반응을 하는 이유는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잘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고 대화를 소통의 도구가 아닌 승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승부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을 강요받는 느낌이 들고 대화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찝찝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웃고 떠들면서 마음이 가볍고 상쾌해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우울해서 위로받고 싶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은 날에도 구태여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속으로는 본인의 지식과 잘남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급을 나누려는 친구 오래 만난 친구라도 나이 들수록 삶의 환경에 있어서 천차만별이 됩니다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위치 등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에 나가면 이런 차이는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어릴 적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 웃고 떠들며 그때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차이 나는 친구에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싫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차이를 관계의 벽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친구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의 걸림돌이 되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부러움과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티내지 않으려고 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러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대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라도 극단적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위치 차이를 티내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즐거운 대화가 한참 오고 가던 중에 친구가 나 밖에서는 이런 대우 받는 사람 아니다 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나니까 친구가 이런 말을 해도 참아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못한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한마디로 너와 나는 급이 다르다 이겁니다 좋은 직장에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직장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친구 관계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 사이에도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직장에서 부하직원에게 명령하는 듯한 언행을 하며 그 반대가 됐을 때는 내가 나한테 라는 듯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나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예비검사 사건만 봐도 그런 사람들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비검사의 태도를 보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누구 라인이냐 식의 발언을 하며 갑질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사회적 위치나 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친구도 자기 아래급의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는 더 이상 친구 사이라고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날수록 스트레스만 쌓이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오래도록 만난 친구라서 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 만나기에는 혼자만의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바라고 붙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친구로 만나기보다는 내가 그냥 만나 준다는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만한 태도를 취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더라도 남에게 부탁할 때보다 더 굴욕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친구는 인간관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받으려고만 하는 친구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품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절약하고 검소한 것은 좋지만 남의 돈으로 자기 돈을 아끼겠다는 방식이 황당합니다 큰 돈을 벌게 되면 노력에 비해 많이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초반의 노력이나 위험을 감수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나보다 돈이 많으니 밥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이런 결과물을 얻기까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더 화가 납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 항상 내가 밥을 사다가 어쩌다 그 친구가 한 번 밥을 사면 엄청 생색을 냅니다 내가 밥을 살 때는 별말 없고 이를 쑤시며 밖으로 나가던 친구가 밥을 한 번 사더니 입이 쉴 틈을 모르고 생색내기 바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안 돼서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에게는 기꺼이 베풀 수 있고 받았을 때 미안함과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으려고만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에게 돈을 쓸 바에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친구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도 오래 지내다 보면 사소한 말실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실수를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뒤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은근히 기분 나쁜 농담을 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라는 식으로 오히려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자기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흥분합니다 내가 싫은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의 농담은 유머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농담은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무례하고 선 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의 시작은 잘못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고치려는 마음이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친구들은 실수했을 때 미안해할 줄 알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안주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며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계속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억누르며 만나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때로는 관계를 끊음으로써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속 시원하고 오히려 삶이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나를 계속해서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언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근데 대한민국에 보면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커요 이번에 미국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교황님은 항상 전용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나라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을 타고 오셨죠 이번에 미국에 갈 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가셨어요 근데 교황님이 딱 비행기를 타자마자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미국으로 가는 내내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원하지 않는다 나를 여기 있는 모든 탑승한 모든 승객하고 똑같이 대해줘라 거기에는 무슨 추규경도 탔을 거고 기자단도 탔을 거고 수행원도 탔을 거예요 근데 교황님은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황님은 내릴 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승무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도 있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13억 명의 대표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니에요 가톨릭 신자가 지금 13억 명이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분이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교황님을 수행한 승무원들이 마지막에 후기를 쓴 거를 제가 읽었는데 자기네들은 너무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던 그 교황님을 모시고 가면서 인생의 최대의 비행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교황님도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모 항공사의 부사장은 땅콩 안 까줬다고 매뉴얼 판으로 자기 직원 자기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죠 자기 직원 손가락 마디를 때리고 무릎을 꿇히고 그 다음에 강제로 용서를 청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돌려서 그 중요한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돈이 쓰면요 갑질을 너무나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갑질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분들 은행에서 근무하는 분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 심지어 전화 마케팅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일을 하느냐 하면 700만 명 정도가 일을 해요 그 700만 명들은 매일매일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무시하라고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존중하라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죠 작년에 서울의 한 부자 동네에서 70살 먹은 아줌마가 70살 먹으면 아줌마예요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유엔에서 나이 재정립이 나왔어요 나이 재정립이 나왔는데 한 살서부터 17살을 미성년이라고 해요 미성년 17살을 18살서부터 65살을 청년이라고 해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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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한 얘기예요 유엔에서 65살까지는 청년이라고 해요 나는 65살 미치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청년이 많아 지금 여기에 청년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해? 여러분들은 지금 성모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청년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청년에 만약에 내가 65살이 돼서 애도 다 키웠고 결혼도 다 시켰고 나는 이제 늙었다 65이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65살이 언제 죽느냐 하면 100살 좀 죽을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냐면 35년 동안 매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65살 난 이제 청년이 이제 끝났네 66살부터 79살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년이라고 해요 중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앤이 한 얘기예요 유앤이 66살부터 79살 자 나는 66에서 79살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다 중년들이에요 중년들 아줌마들이 지금 79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살부터 79살까지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자퇴하세요 다 자퇴하시고 어디에 다시 들어? 성모에 가입해야 돼요 성모에 80살서부터 99살을 노년이라고 해요 노년 노년 그리고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해요 노인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노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노인 한 명도 없어요 이제 100살쯤 되면은 그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 이제 나가 늙었으니까 이제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70살 먹은 아줌마가 부자 동네 아줌마가 1층에 있는 경비 아저씨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부른대요 어이 경비 그럼 경비가 와서 5층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간식 먹으라고 떡을 던져준대요 5층에서 1층으로 여러분들 개한테도 5층에서 1층에 던져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간식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드시라고 이렇게 제가 개한테도 드시라고 내가 이렇게 줘요 하물며 사람한테 5층에서 1층으로 제가 그 후기를 좀 읽어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하고 친했대요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1층에서 받아 먹는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그것도 꼭 유통기한 지난 걸 줬다는 거 유통기한 지난 걸 이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죠 오죽하면 분신 자살을 했겠어요 이분이 한 달 동안 피부 이식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우리 사회는요 돈 있으면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며칠 전에도 수아브로 스킬하고 무슨 악세사리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점원들한테 이거 고쳐주지 않는다고 무릎 꿇히게 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끼리 무릎을 꿇히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은 그 제품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다고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그 돈을 쓸 만한 인격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있고 뭐가 없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누가 가장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태호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떼, 염소떼 나눠놓고 양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늘나라를 차지해라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늘나라를 차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낙은에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게 곧 내게 해준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노숙자의 집에 가서 노숙자들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했어 그러면 그 노숙자한테도 대접했지만 누구한테도 대접한 거야? 그렇죠. 노숙자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대접받았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대접받은 걸 다 갚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노숙자들한테 한 번도 대접해 준 적이 없어 마지막 날 예수님한테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려운 이웃한테 잘 베풀어 준 사람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어 내놓으라고 내가 해준 거 해준 거 내놓으라고 따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근에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들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돼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슬펐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사장님을 하나 만났어요 도시락 업체, 그것도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락 업체 사장님인데 우리도 고객을 존중해야 되지만 고객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쫓겠다 이거예요 그 선언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참 재미나요 공정서비스 권리 안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참 멋있죠?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로마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맥주집에 신학생 때 갔으니까 맥주 막 먹을 때잖아요 맥주를 먹으니까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 웨이타, 웨이타 계속 불렀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딱 오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왜 우리 직원을 종부리듯 부리느냐고 술 떨어진 거 알면 우리가 찾아가서 필요한 거 있느냐고 물어볼 텐데 왜 내 직원을 종부리듯 부리느냐고 종부리듯 부리는 당신은 여기서 맥주 먹을 자격 없다고 나가라고 그런데 이게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가면요 아줌마 아줌마 못 불러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돈 주고 부린다고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 아줌마 왜 안 갔다 와 안 갖고 와 이게 종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이 뒷말이 더 멋있어요 상품과 대가는 동등한 교환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잡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물건 살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언어나 행동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아이들을 방치하여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하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이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래요 수호천사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그 지질이 복도 없는 년도 수호천사가 한 분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수호천사가 수호천사가 수호천사 한 분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지금 수호천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수호천사가 여러분들 가장 곁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수호천사가 항상 여러분들을 수호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수호천사 한 분씩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가진 자 편에 서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 편에 서세요 부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죠? 부처님 아버지는 왕이었어요 공자님 아버지는 관리였어요 마오메트 아버지는 큰 부자 상인이었어요 물론 마오메트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돈 벌러나갔다가 죽어요 그래갖고 마오메트는 유복자 유복자 예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예요? 목수 목수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론 배울 때 예수님 아버지는 성부라고 예수님 아버지 직업은 하느님이었어요 하느님 예수님 양아버지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2000년 전에 목수는 하루에 두 끼 정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당신이 선택해서 올 수 있었는데 굳이 가난한 집에 택해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누구를 초대하느냐 하면 목동들을 초대해요 야! 사모앙은 자기네들이 찾아온 거고 예수님이 초대한 건 누구냐 하면 목동들이에요 저기 대단한 분 태어났으니까 가봐라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한 사람들은 목동들이야 우리가 알퐁소 토대의 별이라는 책을 읽어갖고 목동을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중동에 가보면요 세상에 더러운 게 목동이에요 그래서 목동하고 상대하지 말라 그래 도둑놈들이라고 상대하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한번 풀두로 양 염소 풀두로 나가면 한 달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머리 안 가 내가 가서 보니까 머리에 떡을 칠하고 다녀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또 밤낮에 기온차가 많으니까 옷을 몇 겹을 입고 한 달 동안 안 빨고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 나는 목동들을 예수님은 첫 손님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초대하겠다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활동하실 때는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팔 오그라드는 사람 등 굽은 여자 다리 오그라드는 사람 몸 썩어가는 나 환자 몸 파는 여자 나라 팔아먹은 세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그래요 저는 신약성서 읽으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성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거를 읽으면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하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숙하시죠? 친숙하다 하더라도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이는요 친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셔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길거리에 나와서 너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싸되게 맞을 거예요 여기 오늘 같이 온 친구들하고 야 우리 오늘 강의 끝났으니까 명동에 가서 우리 먹고 마시고 놀자 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사이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본당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본당신부 할 때 5년 동안 사먹을 했는데 교우들하고 한 번도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당신부하고 추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루카복음 7장 8절에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래요 먹보요 술꾼이라 저도 본당신부 할 때 사먹을 하는 기본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였어요 사먹의 기본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였어요 장례가 나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초상집에 갔어요 초상집에 가서 장례 전날 가서 소주 한 병 내오라고 그래요 그럼 상주 전부 다 오라고 그래요 상주들하고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어떤 병으로 돌아갔는지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한 시간을 그렇게 소주 한 병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강론 준비할 필요가 없어 강론 왜냐하면 강론 때 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고 가족은 어떻게 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왔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강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초상이 났는데 내가 그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냥 장례만 따왔어 그 강론은요 그 고인들하고 남아있는 유족들하고 아무 공감대가 없는 강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신약성서를 읽을 때 너무너무 착착 쉽게 와닿죠 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성소구절인지 몰라요 어떤 가르침보다 위대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 해요 저도 87년도에 시각장애자들하고 1년 동안 여기 상계동에서 먹고 마시고 놀아봐서 87년도에 내가 그분들하고 1년 동안 살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가 가장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래요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들 어때요? 애기 낳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막 100일 200일 된 애들 보면 손가락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 보면 애 손도 막 먹고 발도 막 먹잖아요 막 먹어 보니까 먹을 기세야 먹을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이거 비벼내고 그러는데 나한테 한다는 애가 신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이걸 넣는데 어떻게 안 아파 눈알이 터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렇게 애기를 보는 기쁨은요 그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6시에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돌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6시에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6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 오르르르 까꿍 이게 누가 누가 저기 뭐야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재롱 피고 얘는 그냥 껌뻑껌뻑 쳐다만 보는데 이 애기를 그래서 애들은 한 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야 한 살 때 여러분들 그때의 그 기쁨 평생 할 애들은 두 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한 살 때 이미 다 했어 근데 뭘 두 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서른 살 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애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손으로 만져서 눈이 이렇게 생겼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입이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번은 도봉산 성당에서 우리 시설분들을 초대를 해갖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가서 보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 그런데 옆에 있던 형제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학사님 우린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 그랬더니 보여야지 골라 먹죠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냄새는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골라 먹죠 그러니까 옆에 봉사자들이 한 분씩 앉아서 고등어 들어갑니다 두부 들어갑니다 김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딱 음식 차려놓으면 김치 고등어 묵은지 절여놓은 거 이분들 입에 군침이 돈대 딱 보면 깍두기 쫙 빨갛게 해놓고 김치찌개 두부 딱 올려줬으면 입에 군침이 돈다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먹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먹고 입에 군침이 도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 마우스이지 워터링 그래요 군침 돈다 마이 마우스이지 워터링 군침이 돼요 근데 그분들은 눈으로 먹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지질이 복도 없긴 뭐가 지질이 복도 없어 이 눈으로 벌써 음식을 먹는데 이거 눈알 하나 갈아내면 1억이라는데 두 개 갈아내면 2억인데 2억을 끼고 지질이 복도 없는 또 87년도는 인천에서 수원에서 전철이 전부 다 의정부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시각장애자들이 전철에서 바구니 들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러고 가면 500원씩 1000원씩 줬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루 종일 전철을 오고 가면서 모으면 그때 돈으로 꽤 컸대요 15,000원 2만원 됐대요 그때 돈으로 그러면 창동이나 도봉역에서 딱 내리면 도둑놈들이 따라다니다가 역에서 나가면 그걸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하루 종일 고생한 건데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나가느냐 하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자기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애들은 그거 일 나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매일 우리 시설 마당에서 애들이 울어 너 왜 울어? 그러면 자기 일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나가는데 애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낚아채 가서 엄마 아빠가 나 데리고 나간다고 그럼 엄마 아빠 손잡고 지팡이 잡고 전철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면 수원이나 인천은 아무 상관없대요 창동이나 도봉역에 딱 그 전철을 지나갈 때 되면 누굴 만나냐면 반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반 친구들이 그걸 보고 다음날 학교 가서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제 엄마 손잡고 구걸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그 나이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먹고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으면 그분들의 아픔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정말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강생이라는 말 참 많이 듣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강생하셨다 그냥 몸만 오신 게 아니에요 삶 자체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뭔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때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너희들을 위로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마지막 날 유언이야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크리스찬이 2000만이 있어요 개신교 1500만 가톨릭 500만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왜 세례받았냐면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세례받은 거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2000만 명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에 보면 2000만 명의 그리스도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간 적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가신 것 같아 너희들 서로 괴롭힐 수 있는 한 괴롭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서로 괴롭히는지 작년 4월 6일 날 윤승주 일병이 죽었어요 군대 간 지 4개월 만에 4명의 선임이 괴롭혀서 그런데 어떻게 괴롭혔느냐 하면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강제로 먹였다는 거예요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그리고 가래침을 뱉고 그걸 핥아 먹으라고 그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죽기 이틀 전에는 냉동 음식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얼굴을 때리고 밥알이 튀어나오면 다시 삼키라고 그러고 핥아서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윤승주 일병 사돈 쪽에 청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젊은 애가 기도가 막혀 죽을 리가 없다 한번 시신을 다시 보자 시신을 꺼내봤더니 온몸에 피멍이 다 들은 거예요 이틀 동안 마대자루로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맞아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아 죽은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그런데 윤승주 일병은 군대 가기 전에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리고 과 대표였고 이렇게 멀쩡한 아이가 군대 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군대를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군대를 개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애들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다 망가져서 들어가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 여러분들 남자애들 보면 눈빛 보면 어때요? 살벌하지 않아요? 이렇게 눈빛 딱 마주치면 어떤 놈이야 걸리든지 내가 오늘 가만히 안 놔도 이런 기세예요 우리나라 지금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 경쟁 속에서 경쟁만 가르치고 협력, 이해, 양보, 사랑 이런 게 안 배워요 경쟁, 출세, 1등만 배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눈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군대 가서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군대 가기 전에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요즘 대한민국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뭔가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잘 못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예요? 홍익인강 그건 4348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한 얘기고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돈이야 돈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해요 정말 지난 70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많이 벌었어요 참 많이 벌었나요 전 세계 다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차 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는 옷 입고 여러분들처럼 잘 먹는 나라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서 시비 안에 들어요 시비 안에 들어요 참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무슨 영국에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우리나라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은 이루었는데 너무너무 잘 살긴 하는데 기쁨이 없는 나라예요 전부 다 여기다 헬 조선이에요 지옥 조선이에요 지옥 조선 우리나라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내가 보기엔 너무 잘 사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근데 아직도 돈이야 아직도 돈 돈 돈 아직도 경제 경제 그래요 정의 인권 자유 생태계 자연 이 높은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경제 경제 경제예요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왜 침몰했어요 돈 때문에 침몰한 거예요 6천 톤급 큰 배들은요 배 밑에 평형수를 심어야 돼요 이렇게 다 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4분의 1백 개 평형수를 안 담고 4분의 3은 뭐 실은 거야? 돈 실은 거예요 돈 그러니까 304명이나 죽었죠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249명 피어보지도 못한 그 꽃들이 249명이 죽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모두의 책임이에요 세월호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 55명이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핀란드라는 나라는 건국이념이 뭐냐면 나눔이야 나눔 이 나라는 러시아의 100년 지배를 받아요 100년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해요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 진짜 잃었던 나라를 찾았으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이냐 국민들이 그래요 콩알 한쪽이라도 나눠 먹자 그래서 이 나라는요 가난했을 때부터 나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잘 나눠요 지금까지도 지금은 국민소득 6만 달러예요 이 나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도 전부 공짜로 대학 다 다녀요 그리고 기숙사도 다 공짜야 시골에서 헬싱키로 공부하러 올라왔어 그러면 기숙사비 다 국가에서 다 대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할까봐 책 사볼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할까봐 아르바이트 하지 말아 공부해 그러면서 책값 하라고 모든 대학생들한테 한 달에 43만 원씩 용돈을 줘요 모든 학비도 안 되는데 용돈도 줘요 이 나라는 석박사까지 공짜예요 프로그램 참여하면 석박사까지 다 공짜예요 그러려면 뭘 많이 내야 돼?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 나라는 한 7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를 내냐면 320만 원 정도 내요 이 정도 내야지 대학생들한테 용돈까지 주죠 자 대한민국도 애들이 등록금 못 내갖고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애들, 대학생들 등록금 공짜로 해주기 위해서 700만 원 버는 사람들 320만 원 돈 내십시오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빨간 띠 두르고 결사반대, 결사반대 박근혜 정부는 자폭해라 막 이러고 아마 할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이 정이 많은 나라래 저는요 대한민국 정 많은 나라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이 많은 나라가 해외 입양 1위를 해요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 1위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유타라는 곳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몰몬 교도가 많은 데예요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엄마 반 100이냐 근데 애들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그 한 식당에 세 쌍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세 부부 쌍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애들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걔네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해외 입양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2위가 어딘지 아세요? 필리핀이에요 3위가 우간다 4위가 인도 5위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2배 3배 잘 사는 나라예요 2배 3배 잘 사는 나라에서 해외 입양 1위를 하고 있는데 정이 많은 나라예요? 정이 많은 나라 아니에요 또 제가 요즘 잠비아 도와준다고 한 3년 동안 한 10억 정도 잠비아 도와줬어요 가서 농장도 한 20만 평 꾸며주고 소도 돼지도 닭도 옥수수밭도 감자밭도 다 해놨어요 근데 나한테 전화해갖고 이렇게 전화 항의하는 분들 참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가서 도와주느냐고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미국에서 밀가루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밀가루 그래서 우리 천주교하고 밀가루하고 인연이 많아요 정부를 못 믿으니까 밀가루를 얻다 줬어? 성당에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밀가루 받아 먹으려고 세례받는다고 해서 밀가루 신자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배고픈 시기를 미국에서 원조 받아갖고 버텨냈어 그럼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1조 달러가 넘는 나라가 아홉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홉 번째 1조 980억 달러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받았으면 줘야지 받고 우린 꿀떡하고 끝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OECD 국가 중에 가난한 나라 안 도와주기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뭐가 정이 많은 나라예요 말로만 정 많으면 다예요 정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지난주에 동창 모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신부님을 만났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서울의 한 시내 한복판에 지적장애자들 작업장을 학교에 중학교에 만들으려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대요 우리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은 들어와도 지적장애자 작업장은 못 들어온다 참 아니 걔네들 얼마나 삶에 목말라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우리 동네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동네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심지어 어떤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 핵시설은 들어와도 지적장애자 시설은 못 들어온다 이게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님비라고 그래요 님비 요즘 우리 평창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로가 뻥뻥 나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 바로 옆에 도로가 나요 근데 거기를 터널을 뚫어요 강의 중에 다이나미터 터질 때 막 건물이 울려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그래요 신부님 저렇게 바로 터널을 뚫는데 반대 안 하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저거 반대하려면 5년 정도 걸려 매일 도로에 들어놓아야 돼 나는 내 인생 매일 도로에 들어놓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리고 1안은 우리 옆으로 지나가는 거 2안은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대한다고 칩시다 그럼 2안은 누구한테로 지나가는 거야?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 옆길은 안 되고 옆에 마을은 괜찮고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누가 우리 정이 많은 나라라고 그래요 1970년대 우리 구로공단에서 동대문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돈 많이 벌으니까 우리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이 국가가 지금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그때서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나중에 잘해주게 나중에 나중에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대한민국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외환보유가 세계 6위예요 3,600억 달러 그다음에 10대 기내 산의 보유금은 5,000억 달러 515조 그런데 지금 나눠야 안 나눠요? 안 나누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시간 노동임금이 5,580원이에요 이거 노동자들이 만 원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6,030원 했어요 6,030원 내년에 1시간에 6,03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만 원 이탈리아 스페인 만 원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잘 사는 프랑스는 만 2,000원 독일은 만 3,000원 미국은 2020년에 모든 노동자들한테 1시간에 만 7,000원 주기로 국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무시당해도 돼 니네들은 돈 이게 5,580원이면요 한 달 22일 일하면 얼마 버는 줄 알아요? 98만 원 받는 거예요 98만 원 그거 갖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기업에는 515조나 있으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세금으로 세금으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삼성이 아시아 최고의 부자 가문이 됐대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왜 너무너무 창피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1조 달러야 일본은 6조 달러 중국은 14조 달러야 그럼 최고의 부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나와야지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회사 운영을 잘하기도 했지만 중소기업 하청업체들한테 1,000원 줄고 500원 주고 그 나머지 500원 갖고 아시아 1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거지 한 기업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가 왜 망했어요 그리스가 한두 부자 자기네들 세금 다 뒤로 돌리는 바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중에 나누긴 뭘 나중에 나눠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지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지 국가가 잘 사는 거예요 호주만 해도 호주만 해도 광부들이 연봉이 얼마냐면 1억 2천이에요 광부들이 내가 지금 호주에 나하고 같이 봉사활동 다니는 치과의사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의사가 있는데 어저께 나한테 한 얘기예요 신부님 호주에는 백완공 전기공 목수가 저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아주 능력 있는 치과의사인데 돈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나중에 나눠주긴 언제 나눠줘 나중에는 다 굶어 죽고 난 다음에 나눠줘요 나누려면 언제 나눠야 돼? 지금 나눠야 돼 지금 내가 성당 질 때도 부자들한테 신축 헌금 좀 하시죠 그럼 신부님 나중에 땅 팔리면 할게요 나중에 땅 팔리면 할게요 이런 분들은 절대 안 해요 착한 일도 많은 사람들 신부님 내가 나중에 돈 벌면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착한 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해야 돼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친구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과 감정적 교류가 생기고 소통을 하며 친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와 가치관이나 생각이 비슷하고 취향도 잘 맞아서 가깝게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랜 친구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지 와 같은 말을 하며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대화를 승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깁니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훈수 두기를 좋아하고 묻지 않아도 계속해서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의 내용을 들어보면 나를 위한 진심어린 충고라고 보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자기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박하는 말을 들으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과민반응을 하는 이유는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잘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고 대화를 소통의 도구가 아닌 승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승부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을 강요받는 느낌이 들고 대화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찝찝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웃고 떠들면서 마음이 가볍고 상쾌해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우울해서 위로받고 싶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은 날에도 구태여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속으로는 본인의 지식과 잘남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급을 나누려는 친구 오래 만난 친구라도 나이 들수록 삶의 환경에 있어서 천차만별이 됩니다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위치 등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에 나가면 이런 차이는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어릴 적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 웃고 떠들며 그때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차이 나는 친구에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싫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차이를 관계의 벽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친구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걸림돌이 되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부러움과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티 내지 않으려고 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러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대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라도 극단적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위치 차이를 티 내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즐거운 대화가 한참 오고 가던 중에 친구가 나 밖에서는 이런 대우 받는 사람 아니다 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나니까 친구가 이런 말을 해도 참아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못한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한마디로 너와 나는 급이 다르다 이겁니다 좋은 직장에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직장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친구 관계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 사이에도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는 듯한 언행을 하며 그 반대가 됐을 때는 내가 나한테 라는 듯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나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예비검사 사건만 봐도 그런 사람들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비검사의 태도를 보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누구 라인이냐 식의 발언을 하며 갑질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사회적 위치나 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 친구도 자기 아래급의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는 더 이상 친구 사이라고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날수록 스트레스만 쌓이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오래도록 만난 친구라서 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 만나기에는 혼자만의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바라고 붙어있는 것으로 여기고 친구로 만나기보다는 내가 그냥 만나준다는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만한 태도를 취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더라도 남에게 부탁할 때보다 더 굴욕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친구는 인간관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받으려고만 하는 친구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품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절약하고 검소한 것은 좋지만 남의 돈으로 자기 돈을 아끼겠다는 방식이 황당합니다 큰 돈을 벌게 되면 노력에 비해 많이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초반의 노력이나 위험을 감수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나보다 돈이 많으니 밥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이런 결과물을 얻기까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더 화가 납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 항상 내가 밥을 사다가 어쩌다 그 친구가 한 번 밥을 사면 엄청 생색을 냅니다 내가 밥을 살 때는 별말 없고 이를 쑤시며 밖으로 나가던 친구가 밥을 한 번 사더니 입이 쉴 틈을 모르고 생색내기 바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안 돼서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에게는 기꺼이 베풀 수 있고 받았을 때 미안함과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으려고만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에게 돈을 쓸 바에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친구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도 오래 지내다 보면 사소한 말실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실수를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뒤에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은근히 기분 나쁜 농담을 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라는 식으로 오히려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자기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흥분합니다 내가 싫은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의 농담은 유모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농담은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무례하고 선 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의 시작은 잘못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고치려는 마음이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친구들은 실수했을 때 미안해할 줄 알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안주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며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계속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억누르며 만나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때로는 관계를 끊음으로써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속 시원하고 오히려 삶이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나를 계속해서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